자원관리의 내용 과제적인 학습 전에 간단한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에 대한 검토 시 모든 것이 같은 조건이라면 비용 및 수익 중 어느 것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할까요? 네모칸 안에 알맞은 부호를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수익이 비용보다 클 때 과제가 검토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과제는 비용 대비 수익이 낮은 경우에는 채택하기 어렵게 되므로 비용 대비 수익이 큰 과제를 검토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자원관리의 의미와 그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의 의미 이번에는 자원관리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일을 하게 될 때는 항상 일정한 여건이라든지 조건에 따라서 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기업에서 직접 하게 될 과제를 하나 예시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CEO형 휠체어를 시험으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럴 때 여러분이 일하는 부서, 김선주 씨 부서는 지금부터 차체형 금형을 제작하는 이런 과제를 맡았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과제는 이 시험용 금형을 지금부터 2주일 안에 만들어내야 됩니다. 두 번째, 금형 제작에는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부서에 설비를 사용하되 추가로 쓸 수 있는 예산은 500만 원을 쓰겠다. 그러면 재료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렇게 500만 원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신, 김선주 씨와 추가로 이어서 보조기 1명을 추가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자원을 우리가 붙여줍니다. 이것이 자원관리, 자원의 내용입니다. 회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최대한 많은 이익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떠한 과제에 대해서도 비용을 초과하는 비용과 수익을 계산하는데 비용을 초과하는 과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같은 조건의 경우에는 비용보다도 수익을 훨씬 많이 내는 이런 과제가 훨씬 더 채택할 만하고 그 다음에 비용에 비해서 수익이 적은 이런 과제는 채택하기 어렵겠죠. 과제 수익에 관련된 자원은 아까 우리가 쭉 봤다시피 시간적인 자원, 그 다음에 금액으로 표시된 예산상의 자원, 그 다음에 물적 설비라든지 재료라든지 도구라든지 이런 물적인 자원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에 관련된 인적 자원, 이런 자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우리가 예시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과제 수익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여건은 이러한 자원들을 자원의 범위 내에서 가장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자원과 제약 조건을 어떻게 활용해서 과제를 수행하느냐 하는 것이 자원관리 내용이고 여러분의 직업 능력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원관리가 왜 중요할까요? 아무리 좋은 제약이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자원을 쓰게 된다면 이거는 여러 가지로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의 한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과제를 수행한 이런 예시를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최고의 재료만을 사용해가지고 품질이 아주 좋고 또 보기도 좋은 이런 CGF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갔죠. 이런 과제는 잘했는지 우리가 다시 따져봐야 됩니다. 두 번째 예시는 외부의 경험 많은 기술자한테 일부 도구부를 주어가지고 최고 품질의 CGF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도 여러 가지 검토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시는 잘 만들기 위해서 실험을 거듭해가지고 기한을 넘겨가지고 몇 달에 걸쳐서 만들었다. 이것이 잘 된 과제냐라는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과제는 최고 설비를 가진 다른 회사에다가 제작을 의뢰했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좋은 과제 수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겠죠. 아주 좋은 제품을 만드는데 수익성이 없다면 기업에서 채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채택할 수 있다? 없다? 저 같으면 이런 과제는 채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 다섯 사람의 A시를 해놨습니다. 이 사람들은 똑같이 같은 일을 이미 완성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누가 직업 눈이 더 뛰어날까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A와 B. A는 B보다도 기한을 다 지켰지만 일주일을 더 먼저 완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C와 D. C는 D보다도 비용을 더 줄여서 200만 원을 적게 써서 완성을 했습니다. E는 아주 효율적으로 일해서 자기 혼자서 보조력 없이 일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누가 더 일을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까? 이게 A, C, E가 각각 비교 그룹에서는 일을 잘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누가 제일 잘하냐? 이것은 일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제품의 품질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회사가 가장 중요하는 자원이 무엇인지 어떤 자원이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지를 따져보고 나서 한 달에 될 것입니다. 자원 관리 중요성을 우리가 비교를 해볼 때 항상 일을 하기 전에는 자기가 확보해서 쓸 수 있는 자원의 한도를 미리 딱 파악하고 그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회사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